Q. 나 집에 있으면 진짜 하는 게 없어. 진짜 가만히 있어 천장도. 강아지 있으니까 강아지 안고 누워 있거나 자거나 아무것도 별로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서. 비 올 때 창문을 자꾸 열게 되더라고요. 먼지가 많이 없으니까 빗소리 들을 겸 창문 열어놓고. 누워 있다가 이제 6시 반쯤 되면 프로야구 가거든. 우천시가 아닌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비가 안 오면 야구도 많이. 근데 옛날에는 그런 취미가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.